아 어떡해 오우 이렇게 어 어떡해 너무 웃겨 웃겼어 미친 것 같아 으악! 오 대박이야 기본이지 저기는 넘겨쳐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약간 핵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딥고 다니면 되잖아 이렇게 끼시고 이렇게 끼시고 아 이거 괜찮은데요 안녕하세요 스크라이크의 스크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라비 에벨시시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SK 쉴더스 SK텔레콤 챔피언십 2021이 열리는 바로 골프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21년의 데미를 장식하는 만큼 파이널 대회에 맞게 엄청난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바로 KLPGA, JLPGA의 역사의 신 스마일퀸 김하늘프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와 지금 웃으셨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스마일퀸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니요 너무 과장되게 너무 과장되게 아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은퇴식을 여시는 걸 봤거든요 눈물의 은퇴식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웃는 얼굴만 보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네 사실 7년을 제가 일본에서 투어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 경기를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되게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료들이 이렇게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그래서 저도 울고 친구들도 울고 그래도 일본에서 마지막이지 한국에서는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아직 한 개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한국 일본 통산 15승에 빛나는 김하늘 프로님입니다 14승이라 하셨죠? 아니죠 이번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겠다는 15승입니다 감히 단언컨대 우승을 예약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15승에 빛나는 김하늘 프로입니다 SK 쉴더스 SK텔레콤 챔피언십을 은퇴 무대로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시즌 마지막 대회다 보니까 제 마지막을 또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이렇게 좀 장식하고 싶어서 네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도 딱 의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마지막을 더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김하늘 프로님이 오시게 되면 너무나 훌륭하고 또 우승까지 하시게 되면 이거 정말 뭐 정말 더할 나의 의미 없던 스토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하늘 프로님이 어느 정도 뭔 상태를 가지고 계신지를 오늘 한번 측정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굉장히 건장한 스태프 대결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앞에 보시면 쭉 있는데 여기에서 네 분이 이 10번 홀에서 한 홀을 돌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1등을 한 스태프가 김하늘 프로님과 찐대결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대결할 네 분 나와주세요 감독님들 조명 감독님 자 이제 약간 위치가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뭐 저희가 피지컬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싱글 플레이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깐요 다들 되게 잘 치실 것 같은데 지금 한 홀을 도는 걸 한번 보시고 저희에 대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상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골프를 좀 칠 관상이다 아 이 사람이 약간 1등 하겠네 그걸 한번 찍어 찍어주시겠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관상이 있잖아요 아니요 그냥 피지컬로는 되겠지 아 피지컬로네 아 역시 강력한 이제 우승으로가 이렇게 오디오 감독님을 결정이 났네요 자 그러면 그것만큼이나 이제 오디오 감독님께서 첫 번째 티샷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은 오빈 할텐데 다 해볼 수 있지? 네 있습니다 피지컬로 봐서는 벙커 들어가실 것 같은데 피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드라이버 그러니까 여기 잘 못 쳐요 오드레스가 다 남다르신데? 못 친다고 오오 아 이거 음영만 하다가 가ild정 조사 감독님 화이팅 3개월이요? 오 너무 자세히 때리려고 하지마 어디갔어? 어디갔어? 오! 잘갔어! 페어웨이! 페어웨이예요? 엄청 잘갔어요 너무 짧은데 저거 아니야? 저거 잘갔네 네! 펑커 오른쪽에 여기 꼽으면 되나요? 네 여기 꼽으면 되나요? 오늘 차 훔치지나봐 어떡해 저기 하는 건 연두색 네 연두색 미쳤다 저게 뭐야 어떡해 있는 그대로의 방송 갈게요 아 연색 연색 이제 제대로 할게요 아 어떡해 너무 웃겨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웃겼어 미친 것 같아 갑니다 너무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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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하나를 치는 걸로 유튜브 나왔는데요? 뭘 더 쳐요? 이걸로 나오는데?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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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근데 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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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너 진짜 너무 웃긴다 아 너 진짜 웃긴다 근데 너무 웃으시던데 아 너무 웃었어 팔자주름에 화장 꼈을 것 같아 너무 웃었어 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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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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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기본이지 자 뭐하시는 거야 이거? 이거 뭐하는 거야 성당 중 성당 중 골프 처음 치는 사람이 필드에서 치는 거 처음 봐요 너무 웃겨요 미칠 것 같아 웃겨서 엄청 잘 쳤어 엄청 잘 쳤어 야 엄청 잘 쳤어 야 오케이 오케이 야 미안해 고생했습니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여기서 한 번만 해주세요 왜 저렇게 웃겨 왜 저렇게 웃겨 어디로 자요? 오른쪽 좀 봐 오른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돌려 이렇게? 그렇죠 어떡해 긴장돼 너무 너무 잘했어 으아 쎄다 오~~ 야! 아깝다 아, 아깝다. 벌써. 다 가겠습니다. 벌써! 와, 대박. 한 번 보인다, 한 번. 자,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는데요. 저쪽은 땀 나겠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정말요? 오랜만에 되게 진짜 자지러지게 웃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웃었어요. 만족합니다. 너무 웃겼어요. 제가 저렇게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웃겼어요. 그래도 처음 이렇게 골프 클럽을 잡은 것 치고는 센스는 되게 있지 않나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많이 배우시면 잘 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입문 3개월 되셨거든요. 잘 치세요. 3개월에 필드 나와서 이 정도 치시면 저는 그래도 재밌게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요즘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하고 자식까지 거의 다 버리고 골프장 쪽에서는 살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대요. 저는 이제 딱 1년 됐고요. 아, 진짜요? 1년 됐고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더 많이 되신 줄 알았어. 네, 애가 셋이라서 쉽지가 않네요. 지금.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저희 구력 20년이 빛나신 저희 오디오 감독님. 어쩐지. 자세가 다르잖아요. 네, 완전 틀려요. 이게 오드레스 딱 할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어쩐지. 지금 치고는 보이시죠. 에이. 이게 이렇게 숨겨 놓고 약간. 맞아요.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약간. 자, 오디오 감독님. 그러면 복면 강황은 아니지만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마스크를 벗어주세요가 뭐예요? 자, 농구 올스타일 빛나시는 문경훈 감독님이십니다. 어쩐지. 아니, 뭔가 갑자기 거리를 흘렸네. 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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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어떤 분을. 그러니까요. 아마 김하늘 프로가 나를 TV에서 보는 것보다 내가 김하늘 프로를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좋다. 와, 저 영광이에요. 신기해요. 긴장해야 될 거야, 아마. 긴장해야 될 거야. 아, 근데 갑자기 막 제가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대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잘 열심히 춰보겠습니다. 골프에서 지면 농구장으로 가면 돼요. 저 농구 알려주세요. 자, 그럼 저희 바로 이제 대결하러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근처에서. 근데 스포츠 셀럽 중에서는 최고로 유명하대요. 아, 잘 치신 걸요? 네네네. 정말.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샷! 우와! 아유! 우와! woo! eme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